오늘 강원에너지를 좀 볼 건데 이번 영상에서는 강원에너지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드릴 거냐 첫 번째 어떤 재료가 아직 살아있나 그 다음에 뉴스를 좀 함께 체크해보고 두 번째는 핵심, 모멘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기술식 분석, 차트 분석이죠 네 번째 매수, 매도, 세력의 평랑가, 매집량 등등에서 대응 전략을 여러분께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우선은 강원에너지가 아직 어떤 재료들이 살아있냐 우선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강원에너지가 지금 이전 3월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어요 국내 최초 무수수산화 리튬 고객사 테스트 통과 이 얘기를 지금 한 번 더 띄워서 작전질을 한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를 좀 더 부양할 수 있는 장난질을 하지 않을까 우리에겐 좋은 얘기죠 주가를 올린다는 건 일단 우리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 특히 리튬 관련주는 작전질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확실히 장난질을 많이 하는 시장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죠 심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주가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난질을 하는 주식을 우리가 좀 주의깊게 볼 때 강아지만 말고 이제는 뒤통수를 쳐서 우리가 좀 얘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해치를 하셔야 된다 아무튼 이제 지금 이전에 나왔던 호재로 한 번 더 띄워서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하나 나올 게 있는데 자 2차전지 2차전지에 대해서 이게 플랜트 계약 플랜트 계약권이 있어요 지금 아직 공시가 안 나왔는데 이게 나오면은 한 번 더 주가 빵 띄 거예요 바로 진짜 아직 리튬이 슬 살아나기 시작했죠 지금 리튬에 이어서 마그네슘 이제 리튬인가 어 이 그랬는데 마그네틱 리튬인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거기에도 좀 관련 주가 막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좀 대보 마그네틱도 좀 많이 오른 상황인데 리튬에 이어서 한 번 더 다른 소재에 이제 이런 2차전지 전지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빨리 이제 바뀌는 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갈아타야 돼요 리튬도 일단 아직 한 번 더 갈기 남았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거 자 소재에 대한 핵심 이 핵심인 무사수산 무사 죄송합니다 무수수산화 리튬이죠 이게 2차전지 양극재 생산설비랑 전극 공정 생산설비를 지금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아마 이제 공시가 뜨면은 또 오를 거죠 그 다음에 양극재 공정에 대한 핵심설비 이 전기기터 건조기죠 강원에너지가 이 건조기를 정말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양극재 공정에 꼭 필요하거든요 이 건조기가 지금 이것도 추가로 좀 이제 공급한다는 계약 체결 공시가 좀 나올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강원에너지는 뭔가 호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차트만 봐도 이제 강한 매도 이제 완전 하향 하락 추세 전환을 완성됐다가 다시 상승 추세 전환은 완료됐죠 이렇게 급등 급락을 하는 주식에 우리가 볼 때는 MACD MACD 이거를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놔야 돼요 차트 이렇게 제가처럼 이제 빨간색 파란색 그냥 빨간색으로 바뀔 때 이때 매수하면 되거든요 이런 차트가 형성되어 있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도 수익 꽤나 많이 먹어요 보통 여기서 2만원 19,000원 후반대죠 그대로 이렇게 가도 한 40에서 50%로 그냥 수익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MACD 크로스 이 매수관에 진입을 했을 때는 웬만하면 여러분 매수하셔야 되는데 이거 세팅하는 방법은 이제 위에 있는 제가 한번 오픈해 둘게요 제가 여기서 영상 설명하기엔 좀 시간이 모자르니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그냥 이제 MACD 간단히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세팅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세팅법 간략하게 글로서 이렇게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무튼간에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RSI도 이게 만약에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인데 이렇게 상승을 했음에도 RSI가 지금 킥해야 58입니다 그러면은 아직 가도 갈 수 있는 힘이 많이 넘친다는 얘기에요 RSI가 뭐에요 여러분들 힘의 세기잖아요 강도 세기 근데 이게 75 이상으로 가면은 이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남아요 근데 아직은 멀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3만원 3만 5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에너지는 다른 리튬 관련주에 대비했을 때는 호재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제로도 살아있고 모멘텀도 살아있고 가장 많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장난 작전질을 하는 그런 주식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이제 세력들에 빠지고 들어가는 이런 자리를 잘 모르시니까 저와 함께 좀 매수매도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제가 강원에너지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제가 초대를 해드릴게요 저와 함께 매수매도를 같이 하면서 정말로 이런 주식은 수익을 어떻게 벌어드릴 수 있나 이런 걸 제가 여러분께 좀 가르쳐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해요 강원에너지 이렇게 다섯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카톡방 링크를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 강원에너지를 매수매도하면서 수익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우리나라 주식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주식의 수익을 잘 내는 비포드 노하우도 같이 전수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강원에너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은 주식을 좀 할 줄 아니까 나는 그냥 좀 노하우나 시나리오 정도만 알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강원에너지에 대한 제가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대응 자료로 집을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제가 1차, 2차, 3차 목표가 정해놨고 다 만들어놨고 추가 매수가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퍼센트지 이런 거랑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떠한 수급이 포착되고 어떠한 패턴이 완성되면은 세력도 던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분명히 그래야지 아까 차트에 보시다시피 하락한 구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제대로 캐치해야 돼요 이때는 우리도 다 매도해야 되거든요 이 매도 시점까지 제가 정말 정확하게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위에 있는 제 자료번호 있죠 여기에 강원에너지 자료 이렇게 두 글자만 더 저어서 강원에너지 자료 7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수행을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요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토익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아는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드리고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 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11 11 12 12 12 11 14